룩셈브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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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겠지 룩셈브르크 나처럼 변호하라 그 다음 목표는 너무 높다 오케이 이게 되나? 룩셈브르크 룩셈브르크 형 멋있어요 형 진짜 멋있다 균형방각이 딱 있어야 된다 야 잡아 아 야 야 오오오오 오오오오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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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덮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팬싸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웃어야 하는데 형이 지금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핀더기 안 나? 뭐? 뭐야 야! 형 눈매가 정해졌다고 했는데 누구예요? 바로 여산이 herb 불러! 불러 ドデュ어 김홍중을 번 낳아서 저는 애들과 눈매를 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 어디가 아프세요? 저 마음.. 아 몸이 너무 안 좋아. 어디가 아프세요? 다른 데가 아프면 거기 아플지 몰라요. 저도.. 아픈 데 무대였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제가 재워드릴게요. effe 아drop 봤을 때 또 orter 이런거 싫다니까. 진짜 없다니까. 아 장난칠 거라니까 아 궁금하잖아 야 없어도 얘기해봐 만들어? 오늘도 알콩달콩한 형님들이었다 알콩달콩이란 다 쓰지마 어 둘이 친구 사이에 아니에요 아직도? 아하 아직 아니구나 다시 친구 사이에 그거 내가 사고나는 거 있어 왜 쟤네들한테 스킨십하면서 나한테 안 안 해 스킨십 안 해 왜 너 가끔씩 막 이렇게 막 안아주기도 하고 근데 왜 나는 안 해 내가 친구 해줄게 오케이 동료 아 싫어 그럼 동가 아하 성화 형 성화 형 동료 동료로 동료로 너 내 동료가 되라 동료 동료 친구 오케이 동료 끝 아직 안에서 또 6시 돼야 하는 거 아니야? 이 기준이 잘 모르겠어 동료 응원을 내년 데뷔를 하는 거야 응원을 내년 데뷔를 하는 거야 이거 언제 나가자 데뷔하고 나오겠지 그럼 데뷔한 거야 어디 데뷔 시야 하나? 나는 이거는 데뷔하고 나가고 나오겠지 그럼 데뷔하고 해주지 이해돼? 나 방금 했던 거 얘기해줘 봐 난 누구를 이해 못해 누구를 이해하지 좀 이해해 봐 우리는 데뷔를 할 거잖아? 근데 이 방송 찍는 거는 데뷔하고 나서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데뷔한 거 아니야? 들어갈게요 아 너 봐 내가 잘 받아준 거라니까 아 그러니까 봐봐 데뷔를 하고 이 영상에 나가 그리고 데뷔를 한 거라니까 근데 지금 아직 데뷔 안 한 건가? 그게 궁금한 거야 나는 우리 상황으로는 데뷔를 안 했지 그치만 평균이 했어요 우리가 방금 정한 기준에 데뷔를 언제 음원을 내는 그걸 했잖아 음원 내는 음원이 나오고 방송이 나가잖아 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뷔를 한 거지 아이고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TMI 하나 더 저는 살면서 단 한.. 21년간 단 한 번도 커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잠시 흘리게 되니까 오늘 인스타그램이 아주 오렌지네요 홍중이랑 커플룩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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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있어요 그러면 여 홍중 안녕하세요 여 홍중이에요 여 오늘 저랑 컬러가 뭔가 커플룩인데요 아 그러나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어 네 오늘 약간 그렇네요 미국 연숙이 그 주황 모자 주황 맨투맨에서는 아주 극도로 하지만 이렇게 발전했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스카프 커플 스카프냐고 아 이거 홍중이 거예요 근데 이거 아 제가 이거 홍중이꺼 였는데 엄청 탐나해요 그래서 맨날 빌려요 이제 내꺼야 아닌 것 같아 홍중이보다 더 많이 찾을 때 그래 너 가져 이제 이자일 통해서 줄게 주는 거예요 너 가져 없어요 아 is 이완 우와 이완 문 백상 고맙습니다 어머